뜨겁다 어머 송경찍 송혜언니다 언니 안녕 우리 백선생님 오늘 정화 너무 예쁘게 해줬어요 오늘 솔주언니가 일컫보고 진짜 너무 예쁘다고 언니도 오늘 핑크핑크하게 유즈가 해줬는데요 아주 다 금손들이에요 오늘 또 저희가 짜지도 않았지만 생머리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쌍둥이 같아 우리 머리계를 완전 비슷해 맞아 완전 비슷해 색깔도 비슷해 그래서 아까 언니를 본 느낌이었어 정화 머리 붙인걸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아 붙였겠다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짧은 머리만 보다가 긴 머리 보니깐 괜찮아요 여성이 들어왔어요 너무 예쁜 여성이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머리 붙이니까 또 색다른 느낌으로 너무 예쁜데요 약간 이거 인생짠 느낌으로 캡쳐앤드 캡쳐 캡쳐해줘야겠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잠시만요 어떻게 하신거죠?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아 좋아요? 네 마지막 한 번 하나 둘 셋 오 너무 예뻐 언니도 써보세요 아니 여기 뒤에 장디색이 예뻐가지고 핸드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자 써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일로 갈게요 옷을 정비하고 하나 둘 셋 우리 사랑이 열어소 하나 둘 하나 둘 잠시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잔디가 많이 나오게 하나 둘 아 예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이요 하나 둘 아 좋네요 우리끼리 차로 사진찍고 여러분 오늘 저희 시구시사 잘하고 가겠습니다 안녕 미어로즈 응원해주세요 기운 미어로즈 파이팅 안녕 안녕